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원 15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묻고 그에 맞추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들으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지를 묻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구별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저 자신들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일치하도록 처신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르기보다는 올바름을 따르는 사람 진실이나 정직, 의무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들을 의롭다고 하는 이유까지 다른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원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몫이라는 것이 품삭 같은 물질이든 아니면 지위나 명예, 평판 같은 것이든 간에요 다시 말해 많이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 높임받아야 하는 자를 높이고 인정받아야 할 자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몫인 거죠 이에 반해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더 마땅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몫이 아니라 과도하게 넘치는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은 결국 파국에 이를 뿐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법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해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동료들의 말이라면 이해되고 동의되어야 비로소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한다면 그냥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훈계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자문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딱 두 절 16절과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무슨 말씀이신지는 분명합니다 부유함도 좋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더 좋고 살찐소 먹는 것도 좋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인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때로는 여호와 경외하기보다 눈앞에 부유함에 마음이 동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부유함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하지 않을까요 살찐소와 기름진 음식을 탐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강구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자라면 그 뜻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해 보이는 기도를 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